참존하면 어릴 때가 생각이 나요. 항상 엄마 화장대 위에는 참존 화장품이 올려져 있었거든요. 금색 뚜껑 위 작은 개구리가 올라간 크림을 열고 듬뿍 덜어 바르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. 이제는 제가 그 참존을 사용하고 또 사랑하고 있어요. 토너부터 에센스 크림, 아이크림까지요. 요즘 화장대 위에 참존이 없으면 아우 불안해요. 참존은 한결같음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. 엄마가 예전부터 쓰셨던 제품이 아직도 스테디셀러이더라고요. 많은 화장품들 사이에서도 39년 계속이요. 시간이 지나고 사용해도 한결같이 좋은 제품, 다른 제품을 사용해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브랜드죠. 한번 써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. 참존의 유명한 광고 멘트가 있잖아요.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. 앞으로 참존과 저 신예은이 만들어갈 다채로운 스토리 많이 기대해주세요.